이틀이 동그랜 여유씨가 친구들이 tyre에 있는참을 내게 젓 get to work 예를 들어 털 엄청 까만색이랑 많이 섞였나? 목걸이 인데요? 목걸이 예쁘네 예쁘네 어우 이쁘다 얘가 얘가 자매에요? 응 남매는 남매 저 남자 얘는 주가 확실히 크네 어우 잘생겼네 남자답게 생겼네 옆으로는 아는데 앞으로는 그럼 주사위도 있어요 주사기도 억지로 간주해야 되거든 그래서 와이크가 역수를 조금씩 먹이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주사기도 또 주사기도 또... 야 귀여워 얘는 처음에 애들 오면 지가 쭉 벌리고 쟤 젖 먹일라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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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움직이는 거 봐 어... 잘 먹네 맛있죠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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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에 둘다 경 Audrey 이 시각 서는 중 여보 Kaaki 즉회 입사 꼴마 힘들어 나?